장애인 고용의 미래를 책임질 전문 자문기구가 출범했습니다. 어떠한 역할을 맡게 될지 박성용 기자가 전합니다. 장애인 고용의 미래를 논하는 전문 자문기구가 새 시작을 알렸습니다. 지난 1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서울 맞춤횜련센터 회의실에서 미래혁신전략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위원회는 공단의 새로운 비전 등 가치체계를 재정립하고, 현행 사업과 조직을 개평하는 등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전문 자문기구입니다. 실무자와 장애계 현장의 목소리를 강조하는 조양현 신임 이사장의 의견을 반영해 장애계 인사 6명 등 각 분야 전문가 총 12명이 포함됐습니다. 이날 조양현 이사장은 위원회 취지를 밝히는 한편 장애인 고용을 위해 지속적인 움직임에 나설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가 시행된 지가 벌써 30여 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장애 인구의 변화라든가 또 장애인 고용 환경의 변화가 많이 있었는데요. 또 사업과 조직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개편 방안도 아울러서 검토하는 그런 좋은 내용으로 이 위원회를 가동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공단은 미래혁신전략위원회 자문을 거쳐 중장기 미래혁신전략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완성된 로드맵은 오는 6월 비전 선포식을 통해 공표됩니다. 복지TV 뉴스 박성용입니다. 1, 2, 3